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2월 1일 목요일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4%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이러한 낙국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드는지 이번 폭넓 흐름 정말 지겨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한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어제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오전장에 시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 지금 왜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속해 있는 코스닥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가량 폭락한 모습이에요.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위치에서는 이 시장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별 종목에 이렇다 할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의 수급도 강하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자 여러분들은 시장의 낙폭 흐름으로 연출되는 카나리아 바이오 개별 종목의 단기적인 하락 흐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시장의 앞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는 자리에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쌍바닥 자리를 그리며 무조건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라겠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등 흐름이 연출되는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는 이유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을 현 위치에서 소화해주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 위치의 반등 흐름은 어제와 같이 강하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진입해야 돼요? 쌍바닥을 그리는 위치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악재로 인해서 강한 낙복 흐름이 이어졌다가 악재에 대한 실망 매물이 소화되는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죠? 하지만 이 반등 흐름은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로 인해서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려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흥부하며 쌍바닥 자리를 그리고 그 다음 이 쌍바닥 자리에서 이격률이 모아진 다음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 위치에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앞으로 박스권 상당 구한인 2500원 부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제와 같이 단계적인 반등 흐름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당 구한을 앞으로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박스권 상당 구한을 완전히 돌파하면 이때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면 되지만 현 위치처럼 아직 시간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해하셨나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임상 삼성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에 마이너스 5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삼성이 완전 실패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앞으로 임상 삼성 재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현 위치에 생성되면서 임상 삼성이 다시 재개된다는 이 소식이 기사화되는 순간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며 4,5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전부 다 뺏어간 다음 시세를 말아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현 과드 낙폭 위치에서 페닉스를 하는 순간 세력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임상 삼성 재개 이슈와 함께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여러분들이 팔면 올리고 사면 떨어뜨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털고 세력들만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카나리아 바이오 아프다와 변동성에서 확실한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 회사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듯이 임상 삼성을 재도전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임상 삼성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회사가 보여준 만큼 앞으로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임상 삼성의 재개 일정만 확실하게 잡히면 반등 흐름을 넘어서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이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 흐름이 기술적 반등 흐름 이 낙폭 과대 위치에 대한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이번 낙폭 흐름을 빠르게 회복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면 되겠고 카네레이오 바이오로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15일날 52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우선 차익 실현해 두시고 그 다음 강한 조정 위치가 발생되면 이 조정 위치에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자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카네레이오 바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지금 카네레이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카네레이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기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21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당기시면 제가 카네레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카네레이오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카네레이오의 바이오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올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오기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한번 소화해주는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이 반등 흐름 한번 꺾이고 쌍바닥 자리, 이 W 형태의 쌍바닥 자리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3상에 대한 재개 일정이 기사화되며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반등 위치처럼 윗고리가 달리면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위치 쌍바닥을 그리기 전까지는 절대 비중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강한 반등 위치가 이어지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최저점 형성하고 강한 반등 위치, 쌍바닥 자리 그리면서 상승 추세에 나오는 자리에서는 상승 추세의 최상당 구간에서 지난 1월 15일처럼 상승 추세의 최상당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상세하게 그냥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의 바이오 강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면 이 시세 분출자리의 최상당 구간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반등 위치 꺾여버리면 최상당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확실한 매매 타점으로 카나리의 바이오 수익으로 마감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010-4695-967-1 위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카나리의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 위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높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경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